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들이라든지 개념을 위주로 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실기시험에서 매회체마다 출제되는 가장 빈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매회체마다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도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 이해와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도 이해와 암기를 결합을 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시는 학습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하시고 매회체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다음 학습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하고 다 상호 연관성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계속 이어지는 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학습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챕터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개념이고요 챕터 2부터는 다음 차시 학습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호 연관성을 위주로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이라든지 용어, 그에 따른 구현 방법 같은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다음 학습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운용하고 사용할 건지는 말 그대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딩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나와야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현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의미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키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스키마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의 스키마를 정의를 하고 그 스키마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은 이 설계 과정의 순서를 유념을 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또는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하는데요 설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세 가지 설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요구 조건에 따라서 개념적이라든지 논리적, 물리적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설계를 했으면 말 그대로 구현을 하고요 구현을 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운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다시 또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세 가지 논리적, 물리적, 개념적 세 가지 설계를 각각에 따라서 구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운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과정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 조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무엇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즉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건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야 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는 부분이 요구 조건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 조건 분석은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 조건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은 우리가 사용자나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 조건 분석을 통해서 말 그대로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데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개념적인 설계,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설계 단계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의 스키마를 정의를 해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설계 단계라는 것 그래서 하나씩 다시 세분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는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구현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개념적인 설계에서는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요소들을 결정을 한 후에 수행할 작업과 관계를 설계를 하는 것이 개념적 설계예요 그러니까 개념적 설계를 요점으로 정리를 하면 DB를 먼저 정하고요 DB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엘리먼트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을 결정을 한 후에 실제 수행할 작업과 관계를 결정을 하는 것이 개념적인 설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DB라든지 아니면 구성 요소라든지 아니면 수행할 작업과의 어떤 연관성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 개념적인 설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념적 설계에서는 구성 요소를 정하고 수행할 작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ER 모델을 이용을 하는데 EL Entity 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엔티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Relation이라고 하는 건 관계라는 걸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와 관계 간의 어떤 모델을 이용을 해서 구성 요소들을 정하고 수행할 작업을 설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ER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DB에서 사용하는 개체, 속성,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그래서 개체는 하나의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비유를 해드렸어요 부품이라고 하면 부품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유리로 만들어진 건지 각각 개체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A라는 사람의 성격이 온순하다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Attribute 속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체와 Attribute 속성 또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ER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 건 순서도에서 배웠던 기호와 거의 유사한 기호들 정해져 있는 기호예요 약속된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ER 모델이라고 하는 건 개체와 속성 또는 개체와 개체 간의 어떤 관계를 정의를 하는 것이 ER 모델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 ER 모델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계는 개념적 설계를 한 후에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단계를 논리적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학습을 해봤듯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든지 DB를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단계가 논리적인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고 스키마를 정의하는 과정을 논리적인 설계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원번호, 사원명, 부서명, 연락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만들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어떤 이름표를 즉 테이블, 듀풀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것이 논리적인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계는 개념적인 설계의 과정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논리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우리가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설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계 방법인 물리적인 설계 방법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실제 기계가 처리하기 알맞도록 내부 저장장치 구조라든지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처리 방법을 설계를 하는 것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기계 처리에 맞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물리적인 설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설계 과정 즉 개념적 설계와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세 가지의 설계 과정을 정리를 하면 개념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사용할 DB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구성 요소들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논리적인 설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념적 설계에서 사용됐던 DB라든지 구성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 물리적인 설계에서는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 물리적인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의 설계 과정을 거친 후에 구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구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용해서 간결하고 명료하면서 분석하고 계획한 내용하고 일치하고 또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구현 단계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습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언어 DML, DDL, DCL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또는 분석하고 계획한 내용하고 일치하게 그리고 차후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구현을 하는 것이 구현 단계 그런 다음엔 마지막으로 운영 및 개선 단계 그래서 운영 및 개선 단계는 구현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는 단계로써 실제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는 과정이 운영 및 개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인 설계 과정에서부터 운영 및 개선 단계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우리가 구현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체와 관계 모델 즉 엔티티와 어떤 어트리뷰트 속성 또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이 2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체와 관계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2열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열 모델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즉 세 가지의 설계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설계 기법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타입하고 또는 관계 타입 간의 어떤 구조 또는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 등을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모델을 의미하는 게 2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 2열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열 모델에 대해서 약속된 기호는 첫 번째로 개체는 사각형 안으로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소들을 표현을 할 때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체들의 어떤 성격 속성을 표현을 할 때는 타원형인데 정확한 원이 아니고 타원형 형식으로 만들어진 기호를 이용을 해서 속성을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는 마름모를 이용을 해서 관계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속성에 어떤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그 속성에 대한 키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는 우리가 다음 학습 과정에서 학습을 할 건데요 기본 키라든지 여러 가지 키를 정의를 해놓은 부분이 키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검색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이 키기 때문에 키에 대한 속성을 타원형의 밑줄근 형식으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는 마름모를 이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름모 도형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체를 그린 후에 마름모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체와 개체 간의 어떤 관계를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와 또 다른 개체와의 어떤 관계를 릴레이션 마름모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은 우리가 타원형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지난 학습 시간에 어떤 속성에서 여러 가지 1대 1 또는 1대 다, 다 대 다라는 어떤 속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속성일 때는 어떤 사람이 온순하고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사납고 여러 가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할 때는 타원형으로 해서 각각의 속성들을 타원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을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기호는 총 6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2열 모델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표현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번이나 성명, 전공 속성으로 구성된 학생 개체를 2열 모델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 각각 학번이나 성명, 전공이 어떤 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원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학번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어떤 키가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생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체를 구성해주는 요소들이 하나의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관의 관계 즉, 우리가 좀 전에 분석해 봤던 개체의 속성 등을 정의했을 때 각각의 관계를 정의를 할 때는 마름모를 이용해서 관계를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 표현 방법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1대1관계, 1대다관계, 다대다관계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체를 1대1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1대1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기호는 좀 전에 봤던 6가지의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타원형과 사각형, 마름모를 이용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만 사용을 해서 1대1관계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대다관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개체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관계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속성 등을 정의하는 것이 1대다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에 대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인맥에 대한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여기에 고등학교 동창도 있을 테고 대학 동창도 있을 때 각각의 관계를 따로따로 표현을 하는 것이 1대다관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대다관계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과목, 수학에 대한 과목을 별도로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다대다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R모델은 기본적인 6가지의 약속된 기호와 그 다음에 우리가 3가지의 관계모델을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기호는 수평선을 그린 후에 수직선으로 좌우에 표현을 하시면 1대1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1대다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성 등을 여러 개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뜻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대다관계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정쩡한 상태일 때는 동그라미로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대1관계 정보공학적인 표현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표현을 했을 때 이 4가지 기호를 이용을 해서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관계이기 때문에 좌우에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서 1대1관계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1대1, 1대다, 다대다 그 다음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다시 공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표현이 가미가 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관계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호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학적인 표현을 이용할 때는 다시 4가지의 기호를 이용을 해서 공학적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1대다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대다관계도 공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좀 전에 봤듯이 4가지의 기호 중에서 어떤 기호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일반적인 관계만 표현을 하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표현 방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개념적 설계 이후에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델로 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데이터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 계층 데이터 모델 3가지의 모델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 관계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원 구조의 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테이블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두 개 이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2차원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림으로 보시면 학생에 대한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 2차원 테이블 형태인 표 형태로 표현을 해서 보기 쉽게 또는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데이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망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구현되는 모양처럼 표현이 되는 것이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넷코드 타입과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각각의 넷코드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을 한 것이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인 계층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과 계층 첫 번째 네벨과 두 번째 네벨을 계층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는 트리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고 일대 다관계를 나타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계층 데이터 모델 그래서 세 가지의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릴레이션, 속성, 듀플, 도메인, 릴레이션, 인스턴스, 차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용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용어들은 우리가 그동안 학습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도 있고 처음 보시는 용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용어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릴레이션이라는 건 자료의 저장 형태가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 것이 릴레이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 2차원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2차원 테이블의 어떤 관계를 표현을 한 거예요 릴레이션이 그 다음에 어트리비트라고 하는 속성은 각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열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열 이상으로 되는 것이 2차원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것이 2차원 테이블이기 때문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나타내는 것이 속성, 어트리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듀플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듀플이에요 그래서 속성은 열을 나타내고 릴레이션은 한 행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나 듀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이 도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 스키마와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키마 같은 경우는 이름과 속성 이름의 집합을 뜻하는 것이 릴레이션 스키마고요 인스턴스는 입력된 듀플들의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즉 듀플이 하나의 행을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입력된 행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릴레이션 인스턴스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라고 하는 차수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의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계층 구조로 이루어졌을 때 계층과 계층 간의 차수를 뜻하는 것이 디그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건 행의 수를 뜻하는 것이 카디널리티야 그래서 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주셔야 다음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링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이 다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다음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어트리비트 속성들이라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뒷풀 같은 경우는 전체의 줄, 행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인스턴스 각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메인은 각각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도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잠시 전에 학습을 했던 7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다음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을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학년이라는 속성이 되고 릴레이션에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학번, 이름, 주민등록 이런 각각의 속성들이 하나의 행이 되는 뒷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 즉 도메인은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생릴레이션에 대한 항목은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이런 것들이 어떤 속성으로 구성이 돼요 속성수가 5개이기 때문에 차수가 5가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항목이 4개만 구성이 됐다 그러면 디그리 차수는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릴레이션에서 현재까지 이런 각각의 학생자료가 입력되어 있다면 즉 입력 시점에서부터 모한 시점까지 우리가 집합, 값들에 대한 집합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한 한 행에 대한 집합을 하나의 뭐라고 했냐면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내용을 7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실 수 있고 계속 이어지는 학습도 상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션의 특징을 보면 릴레이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의 특징을 보면 듀풀들은 모두 상이하다는 것 듀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행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듀풀들은 유일하고 그러니까 행은 항상 유일하고 순서에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행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행의 순서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속성들의 릴레이션의 속성들 간의 순서는 마찬가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속성은 attribute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열의 순서는 어떤 것이 먼저 와서 어떤 것이 먼저 처리되든 순서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 속성의 원자값으로 구성이 되고 분해가 불가능하다는 것 원자값이라는 것은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값으로 구성이 돼서 분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신다면 이렇게 바로 릴레이션 특징에서도 용어로 바로 특징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의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가지의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R 모델하고 관계 데이터 모델 간의 어떤 관계를 보면 개체와 릴레이션, 개체 간의 어떤 관계를 모델로 표현된 단순한 개체와 속성을 릴레이션으로 표현한 경우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 모델로 표현된 학번이나 이런 각각의 어떤 듀플들을 속성으로 구성된 학생 개체를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학번 성명, 학과 연락처 속성으로 구성된 학생 릴레이션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R 모델에서 개체는 릴레이션으로 또 ER 모델에서 각각의 속성은 릴레이션의 각 속성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를 각각의 속성으로 표현을 한 것이 ER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했을 때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테이블을 의미하는 이름은 우리가 하나의 개체로 표현을 하고요 각각의 열을 나타내는 것이 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됐던 속성 등을 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릴레이션 특징에 의해서 순서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락처, 학과, 성명, 학번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ER 모델에서 표현했던 개체와 속성 간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두 표 형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를 각각 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값을 넣어주면 각각의 값이 도메인 형태가 되고 하나의 행 전체를 뭐라고 해요? 두풀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신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R 모델에서 나타냈던 개체와 관계 간의 일대 다관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대 다관계에요 한 사람의 어떤 개체에 대한 속성 등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개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어디 운동장 뭐 몇 시에 뭐 이런 또 다른 어떤 개체와 관계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ER 모델로 표현했던 개체와 속성들 간의 관계 표현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했을 때는 2차원 주풀 형태로 표현을 표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를 각각의 열로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즉 ER 모델에서 표현했던 각각의 개체와 속성들을 뭐요? 테이블 표 형태로 만드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ER 모델에서 우리가 개체와 속성을 6가지 기호를 이용을 해서 약속된 6가지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6가지 기호가 아니고 뭐요? 테이블 2차원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주풀이라든지 어트리비트, 릴레이션 이런 7가지의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ER 모델의 개체 관계 방법을 뭐로야? 관계 데이터 모델 방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이 다음 학습 과정하고 계속 이어지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이 한 단언을 학습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다음 단언을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 시험 회차마다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